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며 따랐어요. 어느 날, 형제가 함께 신흥물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형님, 저기 물속을 보세요. 뭐가 번쩍거리잖아요? 글쎄, 저게 뭘까?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올 테니. 동생이 물속에서 가져온 것은 금덩이였어요. 형님, 금덩이가 두 개나 돼요. 이거 하나는 형님이 가지세요. 아니다, 네가 죽은 거니 모두 네가 가져라. 아니에요, 한덩이는 형님이 가지셔야 돼요. 의좋은 형과 동생은 금덩이 하나씩을 나눠가셨어요. 형제는 이번에는 강에서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금덩이를 꺼내 강물로 내던지지 뭐예요? 아니, 동생아. 그 아까운 걸 왜 물속에 버리는 거냐? 형님 묻자 동생이 대답했어요. 형님, 저는 평소에 형님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갖고 보니 엉뚱한 생각이 들지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들더냐? 형님이 없었으면 금덩이 두 개가 모두 내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 형님이 미워졌어요. 그리고 금덩이 때문에 형님이 미워지니 그깟 금덩이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그 말을 들은 형도 금덩이를 이내 강물로 내던졌어요. 네 말이 옳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단다. 이까지 금덩이가 우리의 형제애를 깨서야 되겠냐? 금덩이를 모두 버린 형과 동생은 그 후로도 계속 의좋게 살았답니다. 금덩이가 우리의 형제애를 깨서야 되겠냐?